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다른 모르는 남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장모님을 속여서 등처먹는 그런 역대급 양아치 사위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어머니 날에 자기 장모님한테 사기를 쳐서 돈 뜯어간 사위 놈 이거랑 이혼 안하면 그땐 딸이 아니고 그냥 호구등신이죠. 원제 돈 받아간 남편 너무 서운합니다. 먼저 방탄하는 거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. 근데요 제가 너무 무식하고 아는 게 없는 터라 그런 만큼 이거를 주변 친구들에게 묻자니 너무 쪽팔리고 그래서 익명인 여기다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제발 꼭 좀 알려주세요. 또 누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배경 설명은 다 빼고요. 최대한 짧게 그리고 딱 있었던 일만 쓰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번에 면허를 땄는데요. 정확히는 두 달 정도 됐어요. 아직 차는 없어요. 워낙에 초보라. 그랬는데 바로 어제죠. 그러니까 어버이날 밤에 당신 사위 허락하여 사위 차로 운전 연습을 하다가 연습이 끝난 후 차키를 돌려놔서 이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엄마도 초보라서 뭔가 실수를 했고 그 일로 인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나봐요. 그래서 저희 남편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고 레이커가 출동해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해줬다고 합니다. 근데요. 여러분 제가요. 비록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전무하다 해도 평소 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동차 배터리 방전이고 이게 막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 자기야 그랬어. 엄마가 실수를 했네. 내가 사과할게. 미안해.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가 했는데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며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. 한심하다는 듯. 그래서 아니 미안한 건 맞아. 근데 평소 내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별로 큰 일은 아닌 것 같던데 왜 이렇게 화를 내. 이렇게 댓글을 했더니 야. 니가 차를 알아? 뭘 알아 니가? 그리고 니 친구들도 그래. 차에 대해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여자들이 말이야.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더니 결국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. 이게 핵심이죠. 사고가 나든 뭐든 간에 일단 보험회사 출동을 부르게 되면 그 다음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. 그리고 장모님이 내 차를 운전하다 그리된 거니까 내가 기름값을 못 받아도 배터리 이거는 경우가 다른 거야. 100% 장모님 과실이니까 당신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. 이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20만원 달라고 했대요. 그리고 그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엄마한테 이미 돈을 받았네요.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마도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여자한테. 아마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엄마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. 제 생각입니다. 사실 저도 여기서 막 물어뜯고 싸우고 싶지만 남편 하는 말처럼 차에 아예 모르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평소 겁이 많아가지고 운전은 꿈도 못 꾸고 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싸울 수조차 없었고 그게 너무 억울해서 이래요. 너무 억울해. 이상해 뭔가. 아이고 밖에 고양이가 싸우네. 아니 설령 남편의 말이 옳다 해도 그렇습니다. 그래도 그 상대가 모르는 남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장모님인데 돈을 달라고 한 게 저 진짜 못 참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기다 여쭤보는 거예요. 배터리 방전으로 보험회사를 호출하게 되면 정말로 그 다음에 보험료가 20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건가요?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여러분 꼭 좀 알려주세요. 댓글 1번 저기요 쓴이 나 다른 말 안 할 겁니다. 딱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. 저 새끼랑 이혼 안 하면 쓴이는 엄마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. 2번 뭐? 배터리 때문에 출장 나온 걸로 보험비 인상된다고? 어? 이봐요 쓴이 지금 당장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야 그 보험사 어디냐? 당신 사기당한 것 같아. 내가 주변에 물어봤는데 배터리 출동으로 20만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보험비 인상도 사기라고 하더라. 아니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소보원에 신고할 거야. 이러면서 호들갑 떨어대면 남편 반응 가괄일 듯? 끌 끌 끌 끌.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이 글쓴이에게 그럴 강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. 그냥 이대로 모르고 사는 게 더 속 편할 듯 합니다. 아니 근데 자기 마누라 장모님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 저랬을까 싶어요. 2번 야 어버이날 장모님 삥 뜯는 역대급 호르놈이네. 어? 물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설사 보험료가 오른다 한들 돈을 요구했다는 거 하나만 봐도 말이 안 되는데 그도 모자라 사기를 차가지고 삥을 뜯어버려. 이야 미친놈이구만 이거. 3번 야 야 쓴이 이건 무조건 이혼이야. 아람이 개허구지 뭐. 3번 헐랭 아니 이게 뭐야 사위가 아니고 사기꾼이네요. 배터리 방전은 정해진 횟수만큼 무료인데 그걸로 20만어씩이나 돈을 받았다고요? 개 나쁜놈 씨. 힝 대댓글 차라리 빌려주지를 말든가. 와 이딴 사기를 치고 있네. 2번 분명 차를 빌려주기 싫었을 텐데 지 마누라하고 장모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닥달을 했을지 한눈에 다 보인다고. 3번 아이고 21세기의 궁예가 또 나타나셨네. 고작 글 몇 줄 읽고 미륵관심법으로 통달해버렸어. 4번 헐 이게 사람이야 이게? 야 진짜 개쌍 양아치네. 소름 돋는다 야. 헐 대댓글 혹시 남편 월급을 쓴이가 다 받고 용돈으로 월 30만원 정도 주는 겁니까? 그런 거 아니면 쓴이 남편은 유죄에요 유죄. 잘못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유죄라고. 2번 이거는 장모가 양아치야. 어디 감히 미쳐가지고 사위차를 빌리냐? 남편은 얼마나 빌려주기 싫었을까? 남자들은 말이지 남이 자기 차 운전하는 거 엄청 싫어해가지고 대리운전도 안 시키는 사람들 많은 거 모르라. 3번 너 뭐야? 혹시 글쓴이 남편이냐? 뭔데? 아가리가 얼어붙었어요? 거절할 줄 몰라? 아니 거절은 못하면서 돈 달라고 할 땐 잘도 나불 그랬나 보네. 아이고 일단 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? 안쪽 팔려? 5번 뭐? 어제 저녁이면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아니 그런 날에 자기 장모님한테 삥을 뜯은 거요? 야 이런 호로라기 삶기! 3번 어머나 평소에 장모님이랑 아내를 얼마나 무시하고 또 우습게 생각했길래 대놓고 저런 행동을 할까? 보험료 인상이라니.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. 7번 와 뭐야?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아까 누가 댓글 달았지만 이건 이혼 안 하면 그냥 여자가 절대 등신인 거죠.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걸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삥땅을 쳐. 8번 뭐? 장모님한테 돈을 받았다고? 미친 거 아뇨? 어? 와 그리고 쓴이는 또 뭐야? 이런 놈도 좋다고 살다니. 남자가 없으면 잠이 안 오고 오면 그러는 건가? 어? 9번 이야 뭐 이런 천하 개말종이 다 있냐. 지 마누라하고 장모님한테 사기를 치네. 이게 사람인가? 그리고 쓴이 너도 그래. 이런 엄청난 댓글들을 이 엄청난 댓글들을 보고도 깨닫는 거 없이 그냥 계속 막 구역거리면서 이놈이랑 한 입을 덮고 그렇게 살 거지. 그렇지. 그거 알아요? 나는 그게 훨씬 더 혐오스러워. 그지 같아. 9번 이야 학창 시절에 나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친구들이 자기 부모님한테 참고서 삥땅 쳐가지고 용돈 챙기는 건 많이 봤지만 자기 장모님한테 긴급출동 삥땅은 처음 보네. 야같이게 극점이요. 정점이요 정점. 10번 어머나 이 글쓴이 지금 댓글들 보면서 멘탈 다 녹아내리겠다. 이거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어쩌나 그래. 살부비고 살아왔던 남편이 겨우 이딴 양아치 사기꾼이라니. 어쩜 좋니. 11번 이곳 판에는 정말 수많은 전설의 남편들이 있는데요. 쓰니 남편도 그들 중 한 명으로 길이길이 남겠네요. 그렇죠. 수많은 남편들이 있죠. 이야 이거 주작이겠죠. 이게 진짜라면 진짜 인류애가 녹아. 사실 저는 이거랑 반대 같은 경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. 지금 제 차가 2019년도에 산 중고차인데요. 그때 기준으로 3년 된 겁니다. 2016년도에 나온 거죠. 아무튼 차를 샀는데 이게 자꾸 방전이 되는 거야. 처음에는 제가 실수를 한 줄 알았어요. 근데 아니더라고 계속 방전이 돼요. 그래가지고 배터리 수명이 다 됐나 싶어가지고 평소 오며 가면서 봤던 배터리 가게를 깠습니다. 가가지고 좀 갈아달라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몇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아 배터리가 멀쩡하다는 겁니다. 출력이 좋대요. 그러면서 교체할 필요 없고 아마 이거 암전유가 있는 것 같다. 전기가 어디로 새는 것 같다. 카센터 가서 한번 알아봐라. 이래가지고 가서 알아봤더니 전기가 어디로 새는 거야. 그걸 막으니까 멀쩡해졌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다시 가서 얘기를 했죠. 와 사장님 정말 고맙다고.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주변에 배터리 교체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여기 오겠다고. 처음 보는 사람도 자기 양심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자기 부모님 같으면 이게 참 그지 같습니다. 제발 주작이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